제9호 태풍 마이삭이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부근 해상에 위치한 가운데 2일과 3일 광주 전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상청이 발표한 날씨 해설에 따르면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해 오늘 늦은 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3일까지 광주 전남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태풍으로 인한 광주 전남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입니다.